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그동안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본 서비스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지만 그 절차나 이용방법이 다소 복잡해서 아직 여전히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신체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 그리고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면 되고요. 소득수준하고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